김효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불만을 표하며 서울에 무인기가 출현해 전단을 살포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 상공의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렸다고 가정해 본다. 북한 군부나 개인이 이를 실행한 적 없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이에 어떻게 지저댈지 궁금하다며 조롱조의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19일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와 동일 기종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군이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 상공에 진입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무인기의 비행 이력에는 한국 영역을 비행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까지 불법 침입시킨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다시 침범한다면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강력한 대응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